HD 그래픽스 2000을 내장한 코어 i5-2500 인텔 그래픽스 테크놀로지는 인텔이 생산하는 중앙처리 장치와 동일한 패키지나 동일한 다이에 제조되는 내장형 그래픽스 프로세서 시리즈의 이름이다. 2010년 인텔 HD 그래픽스라는 이름으로 첫 선을 보였다. 마더보드에 그래픽 프로세서가 탑재된 종전의 인텔 gma와 달리 인텔 HD 그래픽스는 cpu와 같은 다이에 탑재되어 apu를 이룬다. 인텔 아이리스 그래픽스와 인텔 아이리스 프로 그래픽스는 2013년에 고성능 버전의 HD 그래픽스로서 하스웰 프로세서의 일부 모델에 도입되었다. 아이리스 프로의 경우 인베디드 DRAM을 포함한 첫 시리즈이다. 스카이레이크 계열의 프로세서는 vga 지원을 제거하는 한편 hdmi 1.4, 디스플레이 포트 1.2, 인베디드 디스플레이 포트 1.3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중 모니터 설정을 최대 3대의 모니터까지 지원한다. 고속 4k uhd, vp9, h.265 가속 등의 신기능이 제공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